3, 4 안녕하세요 MEN MEN입니다 리더 준호입니다 와우 이 사람 내 밥줄 뺏으려고 했는데 형도 내꺼 했잖아 저리가? 안녕하세요 호흡이 안받는다 1, 2, 3 안녕하세요 MEN MEN입니다 나는 혼자 이거 하네 드디어 JFC MEN의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을 합니다 와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 준수씨와 현중씨와 제가 셋이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축구를 하는 팀을 만들자 이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직업도 생겼어요 덕분에 직업도 생기신 분들이 계시구요 정말 저희가 즐겁게 축구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 또 작년에 우승도 했잖아요 연예인축구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싶을 때 어디서 봐야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 공식 홈페이지만 들어오시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베로 정보들 사진들 사진들 조조씨 현중씨 비스트 소통회장 소통회장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볼 수 있고 그쵸 편안하게 이제 저희와 대화를 다이렉트로 나누지는 않겠지만 네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이 생겼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구요 그리고 또 FC맨도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이제 곧 일본에서 데뷔하니까 맨도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맨이 또 다섯 명인데 저희가 두 명이 또 지완씨랑 정진씨가 스케줄 상 상태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 명으로 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훈도 좋고 정말 깜진 않아 네 좋아요 개그 담당하고 비주얼 담당 노래 담당 딱 좋나요 랩 없어도 됩니다 이상 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우 후우